전라북도 익산시가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원율 익산시장과 후원업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효행유공자를 대상으로 효행자 표창수여, 선물꾸러미 증정과 카네이션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의 어버이날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찾아가는 어버이날 행사와 기념행사로 나눠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 소규모로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